일반인들은 생활 속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기 국제보트쇼에 가면 그동안 눈으로만 봐왔던 보트와 요트를 모두 즐겨볼 수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보트에서 맞는 상쾌한 바닷바람.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수평선을 향해 신나게 달리는 사이,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듯합니다. 재미를 한층 돋보기 위한 조종사의 짜릿한 묘기운전에 어른하이 할 것 없이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차분하게 파도의 산란거림을 맛보고 싶다면 요트가 제격. 영화나 CF에서나 봤던 요트를 타보는 경험이야말로 경기 국제보트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재미입니다. 특히 바다 위에서 즐겨보는 다양한 해양스포츠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더없이 좋은 추억을 남겨줍니다. 생각지 않게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왔는데 저희가 돈 내는 건 줄 알았더니 공짜로 이렇게 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가슴이 탁 튀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크루징 요트와 파워보트, 제트보트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공짜로 즐겨볼 수 있는 경기 국제보트쇼. 다른 스포츠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짜릿함이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빠르게 타면서 전곡항과 탄도항에는 연인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G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 G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